거기 출연했던 배우들이 그 이후로 다 그냥 전부 괜찮아졌거든. 야만 어떻게. 야만 어떻게. 뽀차고 빡빡차고 못 나와.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. 너무 몰라서. 다 잘 나갔는데. 그때 역할이 개성이 강했는데 어떻게. 그냥 썰고 말았더라고. 그 캐릭터로 계속 나왔어야 하는데 내가 자꾸 바꾸려고 그래서 그랬어. 그게 정말이라는 게 그때는 너무 싫더라고.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건데. 뭐 선생님 얘기 옛날 얘기하면 뭐해요. 가끔 시골댁이라고 단체로 날 무시하긴 하지만 기술도 벌고 돈도 벌고 하면 좋지만. 그 배우를 다 어떻게 맞춰. 원장님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데. 저렇게 잘했는데. 내 이름은 이현야라고 할 거니까. 너도 여기서 정말이라고 하지 마. 알았지? 속상해요. 진짜. 그 캐릭터로 계속 발전이 나갔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맛깔나게요. 근데 너는 아마 가만히. 조금만 더 보니까. 뭐 주인공 생각들에서 했던 모양이야. 어떤 사랑하다가 뭐 하는 거 뭐 여러 걸. 내가 생각할 것 같아. 뜨끈뜨끈. 사실 그게 아니거든. 바로 변신은 안 돼. 네가 보니까 변신을 하려고 그랬었나 봐.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그래서 좀 속상하더라고요. 그래서. 또 뭐.